인기투패스 내가 안구 돌발인지 안구 돌출인지 걔네 이번에 준비 많이 한 것 같더라 인기투패스 밀리면 밀리면 우연히 삐질 거야 삐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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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밴드에게 어울리는 춤을 하나 생각해봤는데 정갈춤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됐고 어 그래 성현아 뭐 좋은 아이디어 없냐? 음 그럼 날 중심으로 한 노래는 어떨까? 제목은 Do you hear me? Do you hear me? Do you hear me? 좋다 좋다 그 노래에 내 정갈춤을 접목시켜서 야 춤은 됐고 어 그래 미안 우리 연습 진짜 많이 해야겠다 호구야는 드론 고장난 거 잘 보셨지? 당연하지 성현이 어? 어 건강하지? 어 어 난 뭐 건강하지 보니 민혁이 뭐 건강하는 거 보고 하겠네 연습하자 우리 이제 연습하자 지울 수 없지 우리가 뭐 왜 아무것도 있는지 분발인지 어? 어 어 야 나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냐 야 야 야 야 야 우리끼리 여기서 이러면 어떡하냐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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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식으로 예쁘다 옆에 한 번 보여줘서 한 번 안 보여줘 도망간 줄 알았는데 용키가 왔네. 도망간 너네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? 연습 같은 거 했냐? 우리 팀은 연습 같은 거 필요 없어. 평소에도 짧거든. 근데 너네 다크서클에 아직 폐가를 하겠다. 연습 좀 작작하지? 모르면 가만히 있어. 이건 야동이 아니라 시험공부에서 생긴 거거든. 누가 진짜 바보가 되는지는 이따가 보면 알게 될 거고. 무대에서 보자. 덜 조만간. 이 существ은 이렇게 아무리 좋은 피는 없었다. survivw 5. 왈 240호 활동을 백맨을 맡는 possibilcn이다. 네, 이렇게 하는uster! 잘생겼어요! 다시 돌아와, 돌아와, 돌아와 다시 돌아와, 돌아와, 돌아와 다시 돌아와, 돌아와, 돌아와 다시 돌아와 꼭 한 번만 더 날 받아 죽일 밤에 정말 나의 욕심이란 걸 가능하러cios 다시 돌아와, 돌아와, 돌아와 다시 돌아와, 돌아와, 돌아와 α... 우... 준비 된 것 같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두 밴드의 인기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그 결과는 그 결과는 50대 50으로 공동호세입니다 그 결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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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결과가 그 결과는 에임빈트! 너네 아이돌 왜 하냐? 다치고! 이스크림 때문에! 컨셉이요? 다시 한 번 할게요 이거 속도를 맞춰줘야돼 난 갈매기같은데 컷!